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5의 영어 교정사 교정문제 오늘은 16번 문제부터 또 상세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 오늘 16번이죠.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자 when I've saved enough. 그렇죠. 자 그 다음에 I will buy the entire set of j.k. 그 다음에 rolling from books on the bar online.com for my grandson 이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. when I've saved. 문제가 없죠. enough. 아 요것도 문제가 없어요. 자 여기서는 enough라는 하위 단어 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.5급으로 적어놨죠. en 약자, ou 약자, gh 약자. 왜 그렇죠? 바로 뒤에 하위 문장 부호에 해당되는 심표가 붙어있죠. 예 하위 문장 부호랑 같이 있을 때는 이거 in이라든지 enough라든지 이런 하위 문장 부호 또 하위 문장 부호 또 뭐 있죠? be his words were. 요런 녀석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서도 enough라는 하위 단어 약자 안 썼고 1.5급으로 en 약자, ou 약자, gh만은 써놨다는 것. 자 요거 문제 없어요. 그 다음에 I will buy the entire set of j.k. 자 요거는 자 사이에 이게 점점 그 마침표가 다 찍혀져 있죠. 그리고 다 붙여져 있죠.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입니다. 비독립이기 때문에 j나 k 앞에 1급 점점 기호표 붙일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rolling from 그 다음 봅시다. books. 그 다음에 4,6점에 3,6점.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언더바라고 읽긴 한데 아래선이죠. 아래선. 그렇죠. 아래선입니다. 자 books 언더바 온라인 점 컴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. 온라인 할 때 lin이 아인 약자를 안 해놨죠. 인터넷 주소, 웹 주소 약자 안 쓰나요? 답을 확인합시다. 자 여러분 books 언더바 온라인 점 컴 할 때요. 이 온라인 할 때 아인 약자 써줘야 됩니다. 써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. 여러분들 웹 주소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다 그냥 풀어 적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단지 비독립인 상태죠. 비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파벳 단어 약자나 추건은 1.5급으로 풀어줘야 됩니다. 풀어줘야 되죠. 비독립이기 때문에. 근데 비독립이라는 것은 묶음 약자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비독립입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언제 다 푸냐. 1급 상태일 때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. books 언더바 온라인 점 컴. 여기서는 1급 모드로 써야 될 흔적이 아예 없죠. 그러기 때문에 1급 점자 안 했고요. 그리고 이놈은 매일 주소잖아요. 주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독립이다. 비독립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벳 단어 약자나 추고가 섞여 있다면 그거 역시 1.5급으로 풀어줘야 되죠. 근데 여기는 추고나 알파벳 단어 약자 그런 게 없죠. 단지 묶음 가로만 해주면 된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17번 넘어갑시다. 자 베네딕트 그 다음에 아놀드 비트레이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웬스포인트 답을 열어주십시오. 자 여기 첫 번째 단어가 베네딕트 있잖아요. 자 여러분들 BE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죠. BE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비콘디스 그래갖고 다 약자로 쓸 것 같죠. 그러나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. 자 비콘디스 이것을 약자로 쓸 때는 언제 쓰느냐. 첫 번째는 자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된다. 그럼 지금 이거 지금 첫머리에 나왔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BE 또는 CON 또는 DIS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. 하나의 음절을 구성을 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베네딕트 할 때는 이거 BE가 한 음절이 아니라 BE까지가 한 음절입니다. BE까지만 한 음절이었으면 BE 약자를 썼죠. 그러나 BE까지가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BE 약자 쓰면 안 됩니다. EN 약자를 써주셔야죠. 이걸 어떻게 아나요? 이거는 사전에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. 음절 구분을 해놓은 것은 사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베네딕트 할 때는 BE가 한 음절이 아니라 BE N까지가 한 음절이기 때문에 BE 약자는 안 되고 EN 약자를 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베네딕트라고 써주셔야 되죠. 이런 거랑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요. 베네딕트라는 게 있죠. 이득. 그래서 베네딕트, 베네피셜, 베네피셜이 전부 다 BE N까지가 하나의 단어죠. 또 베네딕트, 베네딕트라든지 이런 것들.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BE L까지가 한 음절이에요. 그래서 BE 약자 못 쓰죠. 그런 것들을 챙기셔야 돼요. 그래서 베네딕트는 EN 약자를 써야지 BE 약자 쓰면 안 됩니다. 아놀드. 거기서 이제 BE 트레이드 보세요. BE 트레이드는 BE가 한 음절을 구성하죠. 그러니까 이때는 BE 트레이드 할 때는 BE 약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. 열여덟번째 문제죠. 열여덟번째 문제. Study the following antonym's. 그 다음 in slash out. 그 다음 심표. 그 다음에 his slash hers. 심표. contents slash dismayed. 심표. number of slade composed.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슬래시 있는 데를 잘 살펴봐야 돼요. in slash out. 그 다음에 his slash hers. 그 다음에 contents slash dismayed. 그 다음에 numbers slash. 그 다음에 composed. 먼저 값을 확인합시다. 자 여기서는요. his slash hers. 이걸 보셔야 됩니다. 자 여기서 he is. 자 여러분 여기서 slash 라는 문장 부호가 어떤 역할이죠. 이놈은 비독립적인 대표적인 문장 부호죠. 여러가지 문장 부호도 많은데 slash가 비독립적인 문장 부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에요. 이 비독립이 있을 때는 단어 약자 안됩니다. 자 여기서 his. 하위 단어 약자죠. 이 단어 약자 안되죠. 그래서 his 풀어줘야 되죠. 그러니까 his 풀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hers. 이럴 때 이 묶음 약자는 다 쓸 수 있어요.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좀 살펴볼게요. 여기 18번에 해당되는 거. 자 in slash out. 자 아까 slash가 비독립 부호라고 그랬죠. 그래서 자 여기서 out. 이거 온칸 단어 약자죠. 이거 온칸 단어 약자 안되죠. 그래서 1.5급으로 풀어줘야 되죠. 그래서 ou 약자에 t를 붙였고요. in. in은요. 하위 단어 약자 이기도 하고 또 묶음 약자 역할을 하는 놈이 in이에요. 이 놈은.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은 slash랑 붙어서도 그대로 씁니다. 이때는 하위 단어 약자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묶음 약자로서의 자격으로 인 약자를 우리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여기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 놈이 뭐 저기 하위 단어 약자인 셈에요. 그러나 이 놈은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놈이라서 이 slash가 있더라도 in 약자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out 같은 경우는 그냥 ou t 온칸 단어 약자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놈은 비독립 기호인 slash와는 안 되죠. 그래서 묶음 약자인 ou에다가 t가 따로 붙어야 되죠. 그러니까 이 놈은 또 묶음 약자는 가능하죠. 그래서 ou 약자는 쓴 거에요. 그렇죠. 이 묶음 약자는 가능하다는 거에요. 그래서 가능한 ou 약자에다가 t가 붙은 것이다. 그래서 심표. 근데 여기서도 의미상으로는 in은 그냥 in에요. 이거 하위 단어 약자에 해당되는 in. 자 그 다음 거 봅시다. 그 다음 거 보시면 he's slash he's 인데 언뜻 보면 여러분들은 어 이거 왜 이거 따옴표에 연게 아닌가요?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따옴표에 연고.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봐야죠. 내용을 보면 slash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에 것도 in과 out 서로 대비를 시켜놨죠. 예. 인 안과 out 바깥을 대비시켜놨듯이 여기서도 slash도 아니면 horse. 여성 나오잖아요. 예. 그렇죠. 여자의 그녀의. 그럼 앞에는 he's 그 남자의.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뭔가 여기서 그 여는 큰 따옴표가 아니라 he's다. 그래서 이 he's를. he's는 이 슬래시 비독립 기호와는 쓸 수 없다. 그래서 he's를 풀어줘야 된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에요. 자 컨텐츠 슬래시 dismay. 자 아까 전에 be condis. 자 이게 단어 앞에 나오고 독립적인 음절이면 약자를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쓸 수 있죠. 그러나 여기서는 또 dis 약자 못 씁니다. 왜? 바로 비독립 문장 부호가 붙어 나오면요. be condis 역시 안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be condis 이거 약자를 쓰려면요.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. 앞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된다. 두번째는 독립적인 음절을 구성해야 된다. 세번째는 여기처럼 앞에 이런 비독립적인 문장 부호가 붙으면 못 씁니다. 그 다음 네번째는 또 be condis 다음에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올 때도 못 쓰죠. 자 그런 것들은 그 예시들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비독립 문장 부호인 b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dis 약자 못 쓴다는 거 아시면 되죠. 그 다음에 nervous slash composed 이거는 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죠.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. 19번 넘어갑시다. 자 클로닝 has been researched for decades. 심표 but the public has not accepted the idea.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죠. 답을 열어주십시오. 자 여기서 맨 끝에 아이디어에서 EA 약자 이게요.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아이디 다음에 심표가 왜 침표 다음에 왜 이건 맞춤표부터 딱 여러분 딱 보시면 아 EA 약자를 썼구나. 이게 되는데 EA 약자는요. BBCCFFGG 이놈과 함께 샌드위치 약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. 그 샌드위치라는 건 뭐죠? 예 빵과 빵 사이에 있을 때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즉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에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약자가 EA B, B, C, C, F, F, G, G 입니다. 따라서 여기서 지금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가 아니라 앞에는 D가 있지만 뒤에는 뭐가 있죠? 맞춤표 잖아요. 못 씁니다. 그렇죠? 반드시 이놈들은 단어의 중간에 나와야지 맨 앞 앞에 나와도 안 되죠. 왜냐하면 거기도 글자 글자 사이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 맨 끝이라서 안 된다.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디어 이해를 풀어 주시라. 다음 20번 넘어 합시다. 답을 확인합시다. 아까 우리 읽을 때도 이 wherever 이놈 있잖아요. 이놈 wherever. 자 이렇게 이 where 약자에다가 VR을 써 버리면요. 이거 wherever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? 이거 wherever라고 안 보고 wherever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. 자 우리 영어 약자가 200개 가까이 됩니다. 이렇게 약자를 좋아하는 영어도 발음의 왜곡이 생긴다든지 인지에 방해가 되면 약자를 안 쓰는 그런 경향이 나오죠.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인지에도 방해가 되고 발음에도 완전히 왜곡이 생긴 이렇게 where 약자를 써버리면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리죠. 그래서 이때는 where 약자를 안 하고 오히려 ever 약자를 쓰죠. wherever 그렇죠? 그래서 where는 그냥 WH 약자와 ER 약자에다가 ever를 붙인다는 거. wherever. 오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요런 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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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